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 된다 여기 임하였다는 말이 헬라오로 푸다노라는 말입니다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논문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부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두 번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권에 있는 하늘 세 번째를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우서 12장 2절에 보면 다울도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고린도우서를 쓰기 이전 14년 전에 이미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국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미 와 있는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심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심는다는 말이 헬라오로 앵이라는 전치사인데 성령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내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사역을 행하셨어요 4경의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취득하시니 저가 두고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치룬 끝 부흥 받으셨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재창조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다시 창조됐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졌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전까지의 무능하고 최악에 있던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이미 와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10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우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유전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닮아있다는 겁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뭐라고? 10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하나님 여우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능력을 소멸합니까? 사람의 첫 번째 범죄사건은 많은 분들이 선악과만을 생각하지만 선악과는 행위에 따른 범죄일 뿐입니다. 선악과의 범죄,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개명을 어기기 위해서 아담과 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 뱀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원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우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든 혀와 무죄한 자를 피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대결을 빼앗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명든 층인과 및 형제사이를 이간하는 장애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짓에 대해서 유독 두 번씩 강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단 한 번의 의미를 나타나는데 창세기 41장 32절에서 그 의미를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계속 꿈을 두 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입니다. 즉, 모든 범죄 가운데 여우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 있도록 중요한 것인가 요한국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능력을 소멸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행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대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진리대로 행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군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 1장 사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심에 구하심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원래 능력의 몸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0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은 9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벨라우로 텔레오라고 말하는데 끝났다 이 말입니다. 퍼펙트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다시 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바로 기모대우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다시 잃었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고열로 우리를 다시 꼭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은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첫사람 아담은 능력의 존재로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창교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말았습니다. 내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년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부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의도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회복시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성령님과 함께 병자를 고치고 성령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령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경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사실을 직접 보았고 자기가 행했고 자기가 알아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신학교에서 간호를 할 때 앞에 계신 학생들이나 또한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자를 한 명도 못 고친 사람도 있고 귀신을 하나도 못 쫓아낸 사람도 있으면 아직 그분은 성령님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지금도 때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그 일을 끊임없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사실이 장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시구려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에서 눈을 만든다는 겁니다.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능력을 어디에 사람의 말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마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과 죽음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잃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없는 것을 잃는 것처럼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행할 수 있는 신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변문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신입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와있다는 겁니다. 와있다. 와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거짓과 원투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마인과 같이 충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틀을 줄로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충원부원이라는 단어가 바툴로겨오라는 헬라와인데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바툴로 경우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말이죠. 허무한 말이죠. 생명이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23명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셨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말이 히브료로 노 이쉬 알 이카제구입니다. 노 이쉬 알 이카제구.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러면 장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역시 결국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거짓을 버려야 말씀으로 무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료던 1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느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고 바울과 베드로가 치적과 이적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민숙이 2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인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리니. 여기 행한다는 말이 시구려로 아싸라는 말이에요. 이 아싸라는 단어는 바하라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바하라라는 단어는 누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 아싸라는 단어는 누에서 유를 만듭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또다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세기 2장 19절에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변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령은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사무에라 23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빙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배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유심이다. 즉 여호와의 신 성령과 함께 말하면 그 성령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무예의 의미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제안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이제 거짓되고 무능하고 약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명의 1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추함도 없으면 이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명하고 말했다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왕민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두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되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적취하는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욕심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저희는 잃었던 능력을 떠보게 됐고 이제 저희의 삶은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종률로 변화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것처럼 저희 역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